큐브 추가하신 분? 저요. 큐브의 공기 추가 형. 영빈 형. 아 감사합니다. 어 잠시만요, 드릴게요. 이건 제 거고요. 아 이건 한 개가 가실이 있는데. 나가야 돼. 여기요. 큐브의 공기 추가 형. 아 잠시만요. 여기요. 아 고마워요. 이거 안 시켜봐요. 여기요. 수저는 수저 거들 뿐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야 이거 12년만에 수건 밥 먹은 거 같애. 개봉을? 그럼 저는 저는 인서트를 찍었지요, 인서트를 찍었지요. 밤반을 이렇게 시켰는데 왜 밤반을 시켰냐. 와 여기 파인애플 먹고 저는 사실 자꾸 맛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유 또 이게 진짜 잘 먹겠습니다. SBS에서 주는 이게 단돈 국밥이네요 정말. 맛있네요. 맛있다. 먹지 않아도 맛있어요. 또 제가 추가로 시켰던 게 용가리 치킨인데 용가리 진짜 오랜만에 보네. 여러분 류윤호 용가리 오 저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. 으음 너무 맛있어. 으음 밥 먹을 땐 말이 없죠. 응 응 으음 으음 휘영 씨 휘영 씨 휘영 씨 시대에도 용가리가 있었나요? 응 형아 나 두개가 얼마 차이가 안 맞나요. 저 살이면 쟁석거려 커요. 흫흫흫흫흫 흫흫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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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겠습니다. 응 응 다 먹어의 별빠를 이거 뭐예요? 좋대 몸에 먹어나 휘영이가 제 건강도 챙겨주네요 몸에 좋다는 나뭇잎은 더 이따 드릴게요 이거 맛있는데 이거? 내가 숙주나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맛있으면 됐지 뭐 딱 됐지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이거 고추냉이 같다 제흥이가 주는 휘불스테이프 네 음 3분이요? 이제 제대로 먹을게요 밥갈비는 제 취향이 아니네요 밥갈비는 제 취향이 아니네요 이건 소고기일까 돼지고기일까? 소 아닐까? 원산지 안 나왔어?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 한 그릇 뚝 닭 잘 먹었습니다 한 그릇 뚝 닭 한 그릇 뚝 닭